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장기위원 기간이라면 기본으로 구비해야 하는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급여 제공 지침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고 평가할 때도 이제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요약 좀 해주세요. 라고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핵심만 추린 요약본이니까요. 직원 면담 준비할 때 활용해보세요. 우선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것은 장기 요양 기간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관련된 10가지 지침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지침 10가지를 띄워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핵심만 콕콕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종사자 윤리 지침. 필수 사항으로는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수많은 윤리 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인복지 종사자분들은 전문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필수 사항으로는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폭력은 아무래도 직원과 수급자들 사이에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성폭력은 심체 접촉이나 음단 폐설, 고의적 신체 노출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을 공개된 장소, 게시판이라던가 출입구 근처 같은 곳에다가 비치를 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 즉시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알리고 위급 상황일 때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응급 상황 대응 지침. 필수 사항으로는 응급 상황 종류 발생 시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시설장님께 알리고 혹은 간호 선생님한테 알려서 응급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낙상은 일단 어르신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요. 119에 신고해서 지시에 따라서 대응해야 합니다. 질식의 경우 질식의 정도가 약하다 싶으면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위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경련의 경우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측면으로 더 주시고요. 이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상의 경우 화상 부위는 차가운 물로 20분 동안 식혀주시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싼 후에 병원으로 이송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심정지.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숙지를 해주세요. 세 번째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감염 종류, 감염 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결핵, 독감, 오움, 노로바이러스 장염, 폐렴 등이 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코로나19까지 유행을 했었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예방접종,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방활동은 기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독 종류에 따라서 사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되시는데요. 주로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주로 대부분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소독제는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가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치매 종류, 증상, 예방, 관리 및 치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치매는 알치하이머, 파킨슨,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사람,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해망상, 불안, 의사소통 장애 등이 있고요. 예방으로는 짜고 매운 음식은 피하고 영양가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해주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리 및 치료에는 꾸준한 진료와 치매 약을 복용해 주셔야 되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잔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님은 어르신에게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어르신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욕창 발생 요인, 예방 방법, 관리 및 치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욕창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와상 상태라든가 그리고 체중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거나 그리고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요실금, 변실금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젖은 친구는 즉시 교체에서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욕창이 발생한 어르신의 경우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주시고요. 욕창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욕창 매트리스 등 같은 용구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사항으로는 낙상 요인, 예방 방법,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상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아니면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서 인지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이동할 때 부축을 해주시고요. 생활 공간은 밝게 하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물건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목욕실처럼 물이 있는 장소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간보호랑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환경에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낙상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 조치로는 일단 대상자를 안정을 시키시고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여덟 번째 노인인권보호 지침입니다. 필수사항으로는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및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픈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보장받을 권리, 개인의 신념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 폭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성적 학대,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그리고 방임, 유기가 있고요. 예방 및 대응 방법으로는 종사자랑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시고요. 학대를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번호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시겠죠? 신고 번호는 1577-1389입니다. 아홉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필수사항에 별도로 정함은 없고요. 근골격계 질환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거나 힘을 무리하게 줬다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을 하는데 보통 손이나 어깨, 허리, 목 이런 부분들이 근육이 긴장이 되고 굳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입니다. 이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좀 가벼운 몸풀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 때는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 스트레칭을 좀 자주 생활화 하시는 것도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개인정보 보호 지침입니다. 필수사항으로는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르신의 계약이랑 관리를 위해서 직원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합니다. 수집 항목으로는 어르신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가족과의 관계, 질병 등 이제 저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수집을 하고요. 근로자의 경우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해서 인사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죠. 보유 및 이용기간의 경우 개인정보는 이제 수집할 때 동의를 이제 동의서 작성하실 텐데 이때 보통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경우 이제 퇴사 시까지 이제 이용을 하고요.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보통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제가 지금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을 급여 제공 지침 교육하실 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평가 준비하시는 기간의 경우 이 영상을 공유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으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는 제가 저희 국회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 둘 테니까요. 세부사항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국회의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